종달 비용량의 노래였습니다. 불란세는 금년에 서울국자가 처음 참가했죠. 종달 비용량 불란세의 초음속 얘기인 콩코드기의 취향기념 공연을 비롯해서 월트 디즈니 영화의 개봉쇼에도 참가한 불란세의 미모의 가수입니다. 21살 된 분이 인생을 노래하니까 조금 그런데요. 아주 한 마리의 새처럼 맑고 고운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참가 번호 6번 홍콩이 되겠습니다. 엔트리 넘버 6 홍콩 땡큐 공농 사랑의 찬가 작곡 너노이 오캄포 노래 레슬리 층 작곡자 너노이 오캄포씨 50편 이상의 영화음악을 작곡한 홍콩 RTV의 지휘자 가수 레슬리 층 지난해 우리나라에 와서 MBC 텔레비전에 주연한 적도 있습니다. 현재 가수와 팔렌트와 그리고 영화배우를 존하고 있는 만능의 가수라고 하겠습니다. 작곡을 작곡한 미스터 너노이 오캄포의 작곡을 작곡하는 장소 los 성바이 미스터 레슬리 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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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바이 미스터 레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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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바이 미스터 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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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슬리